안녕하세요 장미노입니다.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. 올여름 유난히 비도 많이 왔고요. 또 덥고 습했던 한해였습니다. 참 여름으로 힘든 여름을 함께 보내며 이겨왔습니다. 명절인데요.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또 힘든 일 고된 일 있으셨으면 훌훌 가족과 함께 털어버리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만나보러 갈 때 운전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. 저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한 해 늘 행복하시고요. 여러분들께 또 그 행복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놀이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